행정기관에 지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임무의 행정사 오늘시대책에서는 2023 행정사 2차 민법 단기합격교제를 준비했습니다. 이 책은 전면 한계닉으로 제약됐습니다. 책을 펼쳐보면 행정사 시험 안내부터 파트별 완벽 대비하 가능한 목차가 나와있습니다. 이제 본문에 펼쳐볼게요. 먼저 출제 경향에 맞춰 시험에 꼭 출제되는 내용만 담아 핵심 이론을 구성했습니다. 다양한 시각자료와 더 알아보기를 통해 이해도 높였습니다. 다음은 실전연습 판례비 사례 분석을 수록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다양한 판례 전문 확인을 위한 판례 번호까지 이론 학습을 마쳤다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2년 기출문제를 포함해 총 10개년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됩니다. 이론 학습 후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법령을 별도로 검색해보는 수그러움을 달기 위해 계약법과 관련된 조문을 수록했습니다. 파이널 시험 전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해보세요. SD듀는 당시의 초단기 합격을 문합니다.